선배, 일어나요. 뭐 쉬어? 일곱 시 반. 잘 잤어요? 선배, 이놈이 문제다. 감성아, 그럼 우기도 유미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야? 난 그런 것 같아. 느낌이 왔어. 유미 선배. 아, 우기야. 아, 이거 하나 고르세요. 어, 어, 조심. 손 잡았어. 손 잡았어요. 손 잡았어요. 응, 우기야. 왜? 선배 끝나면 같이 가요.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. 사랑세포가 3년 만에 눈을 뜬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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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